너마도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지금 보시는 이 두 작품들을 한번 보시죠. 페르메르의 편지를 읽는 푸르노세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하나는 진본이고 하나는 위작입니다. 구분하기가 몹시 힘든데요. 오늘은 이 페르메르와 관련된 역대급 도난사건과 위작스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페르메르는 19세기까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화가이죠. 그런데 일단 알려지고 나니까 그의 뛰어난 솜씨 때문에 사람들이 반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평생 30점 조금 넘는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거기에 희소성까지 더해져서요. 그의 그림값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도난이나 위작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990년 3월 18일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에서 강도들에 의해서 도둑맞은 작품들입니다. 잃어버린 그 작품들을 컴퓨터로 다시 복원해서 이렇게 다시 구현해 놓았는데요. 렘브란트의 작품들, 에드가 드가, 마네의 작품, 이런 작품들이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요. 한 작품, 베르메르의 콘서트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박물관에서는 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을 이와 같이 지금까지 비워두고 이 그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범인들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베르메르의 작품을 비롯해서 열쇠점이 사라졌는데요. 당시의 1990년도니까요. 당시의 평가액으로 3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베르메르의 작품이 약 1억 달러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베르메르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베르메르의 작품이 경매시장에 나오기만 한다면 아마 경매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질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베르메르의 작품들이 도난당했던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1974년과 1987년에 두 번이나 도난을 당했다가 찾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특별히 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도난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베르메르의 연애편지는 1971년에, 또 기타를 치는 소녀는 1974년에 각각 도난당했다가 찾았던 작품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는 이 연애편지는 훔쳐간 사람들이 그림을 돌려주는 대가로 동파키스탄 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르메르의 작품이 워낙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질로 잡혀 있었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르메르의 작품들이 도난으로 순환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베르메르와 관련돼서 역대급 위작 스캔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요. 1945년 5월 나치가 정식으로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어서 이 나치가 강제로 빼앗아간 미술품들을 되찾기 위해서 연합군이 창설한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요. 모니면츠맨이라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와 관련돼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대는 추적 끝에 오스트리아의 한 소금광산에서 나치가 숨겨놓았던 수천 점의 명화와 조각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치는 이 비밀 장소에 렘브란트, 보티첼리, 르누아르, 모네, 얀반 에이크, 미켈란젤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설레게 하는 이런 작가들의 수많은 작품들을 약 7천 점 정도를 그곳에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 수천 점의 작품 중에서 베르메르의 작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수집과정을 추적하던 중에 매우 중대한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것은 한판 메헤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자신이 발견했다는 베르메르의 작품을 나치의 이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경찰은 국가의 중요한 핵심 문화유산을 적에게 팔아넘긴 반역죄를 적용해가지고 한판 메헤른을 기소하게 됩니다. 반역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영역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던 메헤른은 3일 만에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하게 됩니다. 나는 문화재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을 판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판매한 것이라면 결국 그는 베르메르의 작품을 위주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그가 화가 지망생 시절에 그는 당시에 유행했던 인상주의 그림보다는 16세기, 17세기에 유행했던 네덜란드 그림에 푹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6세기, 17세기 품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위 그 당대의 미술 전문가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을 시대에 뒤떨어진 모방작에 불과하다고 아주 형편없는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었고요. 그는 소위 전문가들에 대해서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장소에 틀어박혀서 무려 6년 동안이나 베르메르의 작품을 위조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르메르 화풍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17세기에 베르메르가 그린 것처럼 위작들의 여러 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베르메르의 위작들을 내가 발견했다고 내어놨을 때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르메르의 작품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이죠. 그는 마음속으로 통쾌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우롱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위조했다고 누구한테도 알리지 못했었죠.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그가 그린 위작들은 베르메르의 작품이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왼쪽에 있는 이 베르메르의 작품이 원본입니다. 편지를 읽는 푸르노세 여인이라는 아주 뛰어난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에서 베르메르의 소름돋는 색의 사용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에서 색을 독립시킨 화파를 야수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야수파에서보다 베르메르에서 더 색에 대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베르메르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이 그림을 크게 확대시켜서 한번 보시고 색에 대한 느낌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은 메른의 위작인데요. 베르메르의 색의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메른은 서서 읽는 베르메르의 작품을 앉아서 읽는 것으로 살짝 바꿔놓았지만 아마 메른이 위작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영원히 베르메르의 작품이라고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시는 엠마오의 저녁식사라는 작품은요. 베르메르의 초기 작품의 특징을 그대로 재현해냈기 때문에 한 미술관에서 거액을 받고 이 베르메르의 작품을 진품으로 사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판사들은 이와 같은 메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메른이 자신의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메른은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말을 증명해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메른은 전문가 둘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초기에 메르메르풍의 새로운 작품을 완벽하게 그려냈는데요. 전문가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년여간의 조사를 걸쳐서 결국 메르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는 반역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조작품을 팔아서 수익을 낸 죄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기소되어서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극복권 문화죄를 팔아서 적에게 넘긴 국가 반역자에서 그는 나치 독일의 그 악랄한 헤르만 괴링을 속여서 위작으로 팔아먹은 대단한 작가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이래야 국민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받았던 검증난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요양원에서 사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반역자에서 졸지의 국민 영웅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위작 스캔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인 것이죠. 나치의 2인자 헤르만 괴링이 메른이 그린 위작인 가늠한 여인을 구입하고 지불한 돈이 모두 위조합회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악인인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판 메른의 역대급 위작사격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한판 잘 노른 셈이죠. 요한에스 베르메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정리하자면 두 가지죠. 워낙 그가 그림을 잘 그렸고요. 너무나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가 남긴 작품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너무 큰 희소성을 지녔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의 작품이 도난을 당해했고 역대급 위작스캔들까지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그만큼 뛰어난 작가임에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에스 베르메르와 얽혀진 도난과 위작스캔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